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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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강산 타령을 한 번 배워보겠습니다. 금강산 타령. 어째서 금강산 타령을 하는지 아시겄지라잉? 금강산 타령. 우리의 열망을 담아서 금강산 타령을 해보겄지요. 금강산 중중머리요. 처음에만 중머리하고 중중머리요. 배워봅시다.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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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좋아서 이름이 좋아서 금강산 경치가 좋아서 경치가 좋아서 좋아 경치 경치가 좋아서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됐냐 금강이 됐냐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됐냐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됐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됐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됐냐 경치가 좋아서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됐냐 금강이 됐냐 금강이 됐냐 봉우리마다 누가 저렇게 이쁜 성음 여기에서 이쁜 성음 나오네 맞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봉우리마다 봉우리마다 비단히요 비단히요 골짜기 마다 골짜기 마다 마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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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골짜기 마다 골짜기 마다 구슬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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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릉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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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세 여길세 무릉도니 무릉도니 여길세 무릉도니 무릉도니 여길세 그렇죠 금과 세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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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 자미양님처럼 올려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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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둔 소나무 잠든 소나무 잠든 소나무 어깨춤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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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신까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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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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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금강 산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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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되냐 경치가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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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서가 짧아야 돼 좋아서 절경이 듣냐 좋아서 절경이 듣냐 절경이 듣냐 절경이 듣냐 절경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coment 절경이 듣냐 금강이 비단이 요호 골짜기 마다 마다 그러니까 골짜기 마다 기잡고 마다 다가 짧아야 돼 부점이니까 골짜기 마다 구슬이니 무릉도니 무릉도니 여길세 하고 뒤에 한 장 당추 끄는 거예요 시작 여길세 무릉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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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Entity 졸린 소나무어깨 춤추고 Ьよろしく 우리 кварти 그리고 Victoria 빈 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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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옥이가 울음은니 까옥이가 울음은니 까옥이가 울음은니 까옥이가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하겠구만요 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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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옥이가 울음은니 이렇게 됐네요 시작 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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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옥이가 울음은니 투견세 너는 무엇이 슬퍼 투견세 너는 무엇이 슬퍼 무엇이 슬퍼 투견세 너는 무엇이 슬퍼 앞산에 앉아 귀척도 앞산에 앉아 귀척도 뒷산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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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척도 우후 귀척도 우후 시작 귀척도 우후 슬픈 노래만 그렇게 길잖아 귀척도 우후 슬픈 노래만 시작 귀척도 우후 슬픈 노래만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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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곡절을 말하여라 너의 곡절을 말하여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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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부어길래 사랑이 부어길래 부어길래 그 사랑을 못 잊어 못 잊어 슬픈 또래나 슬픈 또래만 슬픈 또래만 슬픈 또래만 슬픈 노래만 푸르웨다 푸르웨다 해라 서라 그리를 봐라 해라 서라 그리 해라 서라 해라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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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서라 해라 서라 그리를 봐라 그리를 봐라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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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슬픈 즐거운 노래 즐거운 노래 즐거운 노래 즐거운 노래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요 불러보세 흥겨운 노래나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 불러보세 흥겨운 노래 흥겨운 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가 어렵지 라이 다시 갑시다 금강산 시작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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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던 야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던 야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던 야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던 야 절경이던 야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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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강이던 야 구슬이 늘어지면 안돼요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원이 여길 새 무릉도원이 여길 새 무릉도원이 여길 새 릴리에르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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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르르리 잠든 소나무 어깨춤추고 잠든 소나무 어깨춤추고 목신까치가 두레어네 목신까치가 노래 하네 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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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옥이 가우르므니 까옥이 가우르므니 세번째 뺏이어네요 까옥이 가우르므니 하나 둘 이걸 붙여서 이렇게 시작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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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울음이 투견세 너는 무엇이 슬퍼 투견세 너는 투견세 너는 무엇이 슬퍼 투견세 너는 무엇이 슬퍼 앞산에 앉아 기척두 앞산에 앉아 기척두 앞산에 앉아 기척두 뒷산에 앉아 뒷산에 앉아 뒷산에 앉아 뒷산에 앉아 뒷산에 앉아 앉아 아니고 뒷산에 앉아 뒷산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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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거하고 틀려요 앞에 거하고 음이 틀리니까 똑같이 하지 마요 앞산에 앉아 뒷산에 앉아 뒷산에 앉아 틀리잖아요. 극조가 아시다 앞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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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앞산에 앉아 귀척도 시작 귀척도 뒷산에 앉아 뒷산에 앉아 귀척도 슬픈 노래만 푸그르고 잇쓰니기 세 번째 방 슬픈 노래만 푸그르고 잇쓰니기 잇쓰니기 잇쓰니 잇쓰니가 아니고 잇쓰니기 잇쓰니 잇쓰니기 잇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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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쓰니기 잇쓰니 빨리 붙여 잇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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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잇쓰니기 잇쓰니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니가 잇쓰니이 여기에 붙여줘야 돼 박자가 잇쓰니이 그거를 식임을 넣어서 악센트를 치면 잇쓰니이 이러면 이렇게 목이 이쁘게 되는거야 잇쓰니이 이건데 잇쓰니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 말이야 잇쓰니이 시작 잇쓰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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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라고요 슬픈 노래만 푸그르고 잇쓰니이 하나 둘 슬픈 노래만 푸그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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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쓰니이 푸그르고 잇쓰니이 너의 국적을 말하여라 너의 국적을 말하여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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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en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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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n 사랑이 무엇길래 무엇길래 그 사랑을 못 잊어 그 사랑을 못 잊어 슬픈 노랫만 부르웨다 슬픈 노랫만 부르웨다 내라서라 그릴 얼마나 내라서라 내라서라 그릴을 마라 그릴을 마라 슬픈 노랫만 다 집어치우고 슬픈 노랫만 다 집어치우고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요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요 흥겨 그렇게 길지 않아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요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요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세요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세요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세요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세요 이게 원래 이런 것은 전부다 이렇게 손 들고 마지막에 불러보세요 그리고 손 딱 내리고 저기 뭐야 커튼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여 이게 뭐냐면 마이태자 마이태자 국극 여성 국극 마이태자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마이태자가 금강산으로 가잖아요 그거 걸치고 마옷 걸치고 마이를 걸치고 그러면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마이태자가 걸치고 거기 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 노래를 전부다 합창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마이태자가 거기 금강산 들어가고 끝이거든 그 저기 국극에서 그 극이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거 대합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다 다 얼마나 마이태자 불쌍해 안 그려 나라 잃고잉 그러니까 그걸 위로해줘야 돼 이런 슬픈 노래로 그래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전부다 뒤에서 다 손 들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마이태자는 마옷 입고 다 금강산으로 산 그림이 있잖아 그걸로 이렇게 쓱 하고 끝나는 거지 참 그림이 나오잖아요 슬퍼 한 두어 번 닦으면 안 되겠어 두어 번 닦으면 안 되겠어 두어 번 닦으면 안 되겠어 금강산 다시 열리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금강산에서 불러버릴까 단체 관광 같고 단체 관광 같고 단체 관광 같고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처음에 금강산이 진짜 금강산 같은 분위기 아 근개로 이것이 극 극 중에 말하자면 노래랑 뮤지컬이 표현력이 있잖아 아 벌써 양당이 금강산 금강산 도루루루루루루 금강산 도루루루루루루 도루루루루루루 치고는 이제 뭐 여자들이 저기 저기 여자 배우들이 춤추면서 이르 막 춤춤 썩었지 선녀복장도 입고 요래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여 춤추는 거여 참 노래가 흥겹지라잉 선생님 재미있어요? 아 재미있다고 하시네요 저 이 선생님이